고구마 이렇게 드세요. 100세 장수의 비결 겨울철 최고의 간식으로 고구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우리나라 대표 간식 중 하나로 맛과 영양이 풍부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하여 베타카로틴과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 속설이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좋아하시나요? 고구마는 포만감이 좋아 식사 대용으로 또는 간식으로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 전 고구마 튀김, 고구마 맛, 탕고구마밥 등 고구마를 이용한 요리는 아주 다양합니다. 또 고구마 줄기를 이용해 반찬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꼭 드셔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암 작용을 하는데 특히 폐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다르며 특히 속 색깔이 농주황색인 고구마에서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생즙에는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무독화합니다. 고구마를 꼭 드셔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변비 해소에 좋습니다. 고구마에 많이 함유된 양질의 식물성 섬유는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성 섬유를 섭취하면 장내 고형물을 증가시키고 세균의 영양원으로 쓰여 장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이로써 변통을 촉진하고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또한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생고구마를 자르며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구마의 상처를 보호하는 얄라핀으로서 이 물질은 완화작용이 있어 변통을 돕습니다. 식물성 섬유와 얄라핀의 상승효과로 변비가 해소되어 이 두 가지 물질은 안정성이 있으므로 가열조리에서 이용해도 좋으나 생즙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를 꼭 드셔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항산화작용입니다. 고구마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고구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베타카로틴입니다. 항산화와 세포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 베타카로틴은 분질 고구마 밤고구마보다 점질 고구마 밖 고구마에 더 많습니다. 또 고구마의 껍질과 자색 고구마에는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도 풍부합니다. 국내 연구팀에서는 2021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고구마보다 항산화 물질을 186배 이상 함유한 황금 고구마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 E는 고구마 100g당 1.3mg 함유되어 있고 노화 방지 효과는 비타민 E가 갖는 항산화 작용 덕분입니다. 사람의 세포막 조직에는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기 쉬운 인지질이 있어 이것이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혈관에 촉진되면 동맥 경화가 생기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나 혈관을 젊게 유지해 성인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고구마를 꼭 드셔야 하는 이유 네번째는 장수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바단 대학의 페이신이란덕 교수는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는 나이지리아 요르바족의 쌍둥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사실을 들어 고구마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쌍둥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에는 난포자극 호르몬을 포함해 호르몬 방출을 촉진하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학 전문가들은 남쪽 열대지방 사람들이 대체로 단명하여 백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는데 고구마를 먹는 지역에 하나여 백발로인이 많으며 앉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보면 고구마가 장수식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떤 음식과 먹어야 궁합이 좋을까요?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게 되면 영양소의 효능이 더욱 올라갑니다. 알려드린 음식과 같이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고구마를 먹은 후 뱃속이 부글거리거나 방귀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고구마의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반응하여 갈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먹는다면 사과에 풍부한 팩틴 성분이 정장 작용을 하여 이런 현상을 완화해줍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로는 우유입니다. 고구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바로 단백질 성분입니다. 이럴 때 우유 한 장과 같이 먹는다면 맛과 영양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우유와 같이 먹는다면 고구마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이 우유에서 충족되어 영양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로는 토마토입니다. 고혈압이 걱정된다면 고구마와 토마토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체내에 쌓여있는 나트륨인데 고구마와 토마토는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아 이러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 토마토와 같이 먹거나 샐러드에 두 가지 음식을 같이 추가한다면 혈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는 김치입니다. 고구마를 먹고 먹이 막힐 때 시원한 김치와 같이 먹는다면 맛과 영양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에서 소화가 힘든데 김치의 유기산과 유산균들이 소화력을 도와 속을 더욱 편안하게 해줍니다. 김치의 나트륨 또한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배출을 도와주므로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며 맛에 증가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조리 방법에 따라 당분 함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고구마는 굽거나 찌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밀도가 높아지고 당분 함량도 높아집니다. 즉 고구마를 조리하면 생것보다 섭취시 혈당이 더 빠르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농촌지능청이 찌거나 구웠을 때 당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구마는 찐것보다 구웠을 때 당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혈당 상승에 주의해야 하는 이들은 군고구마보다는 찐 고구마를 찐 고구마보다는 생고구마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구마를 보관하다 보면 종종 고구마에서 싹이 자라납니다. 같은 고황작물인 감자의 경우 싹이 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 먹어선 안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에 싹 먹어도 건강에 괜찮을까요? 고구마에 난 싹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고구마 싹은 독성 물질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먹으면 영양 섭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고구마 싹의 식감과 맛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고구마 싹은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고구마 순고구마 줄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합니다. 고구마 전문가인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유경단 농업연구사는 고구마를 집에서 보관하다 보면 저장 온도가 높아져 싹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고구마 싹이 계속 길어져 자라면 고구마 순이 되고 그 줄기에서 고구마의 잎들이 자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구마는 고구마의 싹을 잘라 파종한다. 다만 고구마 싹은 줄기보단 어린 상태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영양적 가치가 고구마 순 줄기보단 적을 수 있습니다. 유경단 농업연구사는 고구마 새싹에도 고구마 순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고구마도 과잉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 칼로리는 100g당 131칼로리로 열량이 비교적 높습니다. 야식으로 고구마를 먹으면 당축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껍질을 벗겨 먹으면 신체 내의 가스가 과하게 찰 수 있습니다. 풍부한 칼륨이 함유돼 있어 신장질환자와 간질환자는 고구마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요로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요로결석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고구마에 들어있는 악유질과 탄인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복 상태에서는 고구마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또 당뇨 환자의 경우 빈속에 고구마를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구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색까지 항상 건강하세요.